안녕하세요 에이미에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곧 가을이잖아요 사실 여름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라고 하더라구요 입춘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주 더운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곧 여름이 끝나간대요 이럴 때 특히 환절기 같을 때 되게 피부관리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존에 쓰던 제품 말고 조금 수분감이 가득한 제품을 써보려고 이렇게 오늘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됐는데 이번에 수분감 있는 제품으로 바꾸면서 어떤 식으로 좀 기존의 제품들과 다른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제품은 듀엠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시카 솔트 워터 에센스라고 해서 에센스 제품인데 이게 약간 시카 성분도 들어가 있고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 이제 뭐 닉네임이라고 하면 바닷물 에센스라고 많이들 부른다고 해요 우리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스킨 바르고 뭐 에센스 바르고 그 위에 크림 이렇게 바를 때 그 중간 단계에서 내 피부에 영향을 넣어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내 피부가 실질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냐 나빠지냐로 나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센스나 세럼이나 앰플같이 이렇게 가운데에 바르는 제품들은 되게 좋은 걸 골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바닷물 에센스라고 하는 시카 솔트 워터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에센스인데요 이게 되게 물같은 제형이어가지고 약간 요렇게 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되게 레이어드 링처럼 조금씩 바르고 흡수시켜주는 방식으로 많이 써요 이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진짜 흡수를 시켜주고 또 위에다 덧바르는지 아니면 그냥 많이 많이 바르고 그냥 끝 이거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향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바닷물 에센스라고 해서 난 좀 짤네? 짠맛? 날 줄 알았는데 향기가 되게 좋아서 저 오일 향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향기 안 나가지고 좋아요 이게 워터 에센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흡수도 되게 빨리 되고 약간 이렇게 광도 나고 바르고 난 직후에 이렇게 광 나니까 저는 요즘에 이거 사용하고 나서 피부결이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주로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워터팩처럼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좀 평소에 많이 좀 자극됐거나 약간 붉은기 있으면 그쪽 위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에센스이다 보니까 조금 뭐 토너라든지 레이어링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평상시에 내가 조금 많이 자극적인 피부였다 하시면은 덧발라서 발라주시면 수분감을 조금 채울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에센스 자체의 이제 제형 자체가 약간 묽은 제형 들리시죠? 약간 이런 식으로 토너 같은 느낌이어서 바를 때도 부담감이 없고 아무래도 자극받은 피부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이렇게 계속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은 그런 자극받았던 것들도 조금 진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약간 환절기 날씨 변화가 되게 민감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위 때문에 조금 더위 많이 타서 얼굴이 좀 붉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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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